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문화코드의 전가림입니다. 제6강 문화적 무의식의 발견 세 번째 시간의 두 번째 파일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작했을 때는 생물학적인 체계와 문화적인 체계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특징에 의해서 공통점도 있지만 서로 다르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한다. 자, 가정과 그리고 밥상 먹는 것으로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직업과 돈에 대한 코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제일 좋기로는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민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국민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2008년도의 데이터에 의하면 1년에 2,193시간 일을 합니다. OECD 평균이 1,749시간이니까 무려 400시간 정도가 더 많죠. 2위인 칠레하고는 130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일을 많이 하면 소득도 높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1등이냐? 1등은 또 아니죠. 그럼 왜 그러냐? 일은 많이 하는데 생산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1시간을 일하는데 미국 사람이 만약에 100개를 만든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한 60개 정도 만든다라는 겁니다. 생산성이 낮다. 그럼 왜 생산성이 낮을까? 일에 대한 근로 의욕을 고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코드가 아직 한국에는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정착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미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회사에 나가지만 저녁 끝나고는 춤을 춰,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때로는 등산도 하고, 휴가 때는 여행을 가, 계획을 짜서 쫙 갔다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주식 시장에 관광업을 주요하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입니다.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해서 이제 여가를 즐기면서 드디어 그런 것들이 사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주식 시장의 상장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돈, 이거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하고 천만 원을 벌래.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고 예를 들어서 400 몇 친만 원을 벌래. 아마 시간당 임금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50시간을 일하면서 천만 원을 벌라고 그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누구에게는 40시간만 일하고 그것보다는 좀 덜 받아도 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균값을 구하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과 어떤 보수와의 관계, 돈과의 관계를 규정하느냐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단위 생산, 시간당 생산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스위스는 굉장히 임금이 높은 국가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아마 많게는 4배, 5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요? 물가가 비싸서? 아닙니다. 스위스라는 나라 한번 잘 보십시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독일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있고요. 조금 더 가게 되면 스페인도 나옵니다. 모두 유럽의 대국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이탈리아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국어 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기구가 왜 스위스에 많으냐?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스위스 사람을 썼는데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독일어로 만들어서 오라고 프랑스어로 만들어서 오라고 이탈리아어로 만들어서 만들어 옵니다. 우리는 아마 그거 하기 위해서는 번역 회사라든지 아니면 번역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돌리고 확인하고 그래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AI 기술이 그 정도는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제기구가 비싼 임금을 주고 비싼 물가에 스위스로 가서 기구를 설립하는 이유도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럼 근로의욕을 부추기는 요인은 뭘까?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비유를 합니다. 영국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호칭을 줍니다. 자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훈장을 주고 돈이 될 만한 건 아닌데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을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싫어서 나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국에는 귀족과 왕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미국은 왕권도 없고 귀족도 없고 자유분방하고 누구나 평등하다고 했죠.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국이 싫어서 나온 것이 일종의 힌트입니다. 명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나의 능력을 판가름하고 나의 시간에 대한 노력 그리고 능력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브라운뱅 누런 봉투에 햄버거 샌드위치 담아가지고 빨리 먹고 다시 일자리를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보수를 나의 수입을 늘리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판단할 때 난 얼마짜리 사람이다. 그 이하는 난 못한다. 명예 필요 없어. 나는 돈으로서 나를 평가를 해준다.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의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너 훈장 줄 테니까 두 시간 더 일해. 그러면 훈장 반납하고 두 시간 더 일할 테니까 돈으로 나오고 라고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훨씬 돈으로 작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국 사람한테 인센티브는 아마 명예욕, 어떤 권력욕, 어떤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서도 판가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과 임금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 영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씩 우리 점심 먹습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의 행정 업무도 점심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하나의 대학의 예를 듣겠습니다. 제가 중앙대학에서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 업무를 계속 봅니다. 왜? 행정 직원들이 30분을 기준으로 앞팀 먼저 가서 밥 먹고 오는 팀, 또 B팀은 30분 뒤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팀. 그러니까 계속 근무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사무실이 문 닫고 점심 시간 이렇게 붙여놓고 일을 안 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그럼 단위 생산성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더 편하고 어디가 더 민원인 행정 업무를 보기가 편할까요? 바로 그러한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앙대학교는 누가 관리를 했냐? 그때 부산그룹에서 관리를 했죠. 굉장히 사업적인 마인드로 경제적인 운영 방식, 시간적인 효율성을 따지면서 봤다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점심 시간 시간표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 직원들은 점심 시간에 1시간씩 쉽니다. 그런데 수업은 점심 시간에도 진행을 합니다. 12시에도 수업을 하고 1시에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1시 반 수업이 1시 반에 끝나는 거라고 하면 결국 점심 시간을 할애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과 노동의 임금 관계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는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둔 것인가? 나의 삶에 대한 가치를 둘 것인가? 이 목표점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유럽의 기업, 어떤 기업이 유럽에 있다. 그럼 유럽 사람들은 6주에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6주 휴가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고 무의미하다. 왜? 돈 벌 수 있는 기회로 없었으니까. 나는 2주면 돼. 그 대신 4주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휴가의 어떤 운영을 서로 달리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휴가를 가는 것은 잘못하면 이래서 소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휴가 때 계획을 해가지고 항상 나랑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어딜 놀러 갔다. 무엇을 했다. 그런 경우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휴가 때 주로 집에 계시면서 테레비를 보신다. 가끔 카톡으로 대답도 하고 전화도 받습니다. 어떤 업무? 휴가를 즐기는 그 업무가 아닌 일을 보는 업무를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괜히 전화를 가서 김과장 이거 뭐 문제없어? 회사 잘 돌아가? 아 네 잘 돌아가. 아 그래 그래 뭐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휴가가 아니죠. 그건 업무의 연장입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카톡이라든지 업무 지시를 못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지금 한국에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휴가 때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휴가를 계획하는 거 역시 서투를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계획할 때 아이 여행사 통해서 가지 같은 기간에 많은 나라를 보고 오는 것이 큰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멍을 때리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도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의 여행의 특징은 끊임없이 사진 찍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것이죠. 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봐야 되고 많은 사진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혹은 유럽 사람들은 어떠냐? 일은 생계를 꾸미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생계를 꾸미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면 적당한 휴식으로서 충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외적인 시간이 휴가 기간에 나를 업무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휴가 기간만큼은 자기 마음껏 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가는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휴가를 위해서 돈을 모아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 휴가 자체가 결국은 충전, 다음 시간을 위한 나의 충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충전이 아니죠. 불안감이죠. 그런 불안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산업적으로 연관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크롭매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돈만 주면 식당도 24시간 합니다. 호텔에 가서 자고 있는데 호텔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6시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아침, 11시 반서부터 2시 반까지는 점심, 6시서부터 9시까지는 저녁, 그 외의 시간에 가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크롭매드라는 것은 안에 있는 식당 24시간 합니다.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스노클링도 있고 농구도 있고 요가도 있고 빗집 알리볼도 있고 그냥 내가 그 시간표 보고 맞는 시간에 들어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뇌를 갖다 버려놔도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언제든지 당신 곁에 있다라는 것으로써 하나의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잡은 것이 바로 크롭매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것은 결국 뭐냐 이러한 여가와 일과 그리고 임금의 관계 속에서 어떤 비중이 높냐에 따라서 문화적인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유럽 사람들은 6주를 휴가를 가면서도 전혀 회사 일은 걱정하지 않을까요. 6주를 돈 쓰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을 알려드리면 유럽 여행을 갈 때는요. 특히 프랑스를 갈 때는 7월, 8월은 가지 마십시오. 7월, 8월은 보통 바캉스라고 해서 제일 능력이 없거나 여행을 못 가고 그냥 그 도시에서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프랑스를 지킵니다. 스트레스가 거의 최고죠. 오르죠. 그래서 7, 8월에 프랑스를 여행했던 사람들은 불친절한 프랑스 사람들의 투명한 목소리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프랑스는 더러워, 친절하지 않아 이런 인상을 바꿉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여행할 때 제일 좋은 시즌은 어딜까요? 5월, 6월입니다. 끊임없이 바캉스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여행을 갈 때보다는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즐겁거든요. 소풍도 마찬가지죠. 소풍은 가는 그날이 즐거운 게 아니라 가기 전날 밤이 훨씬 더 즐겁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5월, 6월에는 굉장히 상냥하고 즐겁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힘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것으로써 내가 휴가를 즐기고 충전을 하는 의미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나긋나긋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은 품질과 움직임 그리고 술과 음식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세 번째 파일로서 파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